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배고파워 안녕하세요. 제인 교차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이렇게 밤늦게 골프장에서 콘서트 한 적 있나요? 오, 완전 처음이에요. 처음이죠. 골프장 온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. 어떤 것 같아요, 지금? 와,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관중분들이. 되게 긴장 많이 했어요. 그렇죠? 저 끝에까지 많은 분들이 안 보고 계세요. 팬들이 어제부터 와서 기다리셨어요. 그러니까요. 우리 저기 저 끝에 있는 분들도 당첨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 좀 뽑아볼까요? 이번에 더 좋은 골프그룹에서 네 명이 다녀올 수 있는 골프 라운드. 누가 뽑으실래요? 누가 뽑으실래요? 뽑았어요. 자, 뽑혀주세요. 서울 중랑구에 계시는 이거 다 안읽어도 돼요? 네, 최형석 님이요. 최형석 씨 중랑구에서 혹시 있어요? 오늘은 안 가셨네요. 축하드리겠습니다. 하나 더. 감사합니다. 벵골프에서 200만원짜리 상품권. 상품권. 진짜 깊은 곳에서 뽑았어요 제가. 오, 진짜 가까이 사시는 분 같아요. 파주시의 김성미 님. 김성미 님 계세요? 2, 9, 5, 6. 와 딱 보이신다. 축하드리겠습니다. 반가워요. 자, 우리 드림캐쳐 다음 노래 들려줘야죠. 네. 보노. 본보야지. 본보야지. 네. 본보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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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. 본보야지를 잘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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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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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